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높아졌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한 명이 두렵죠 제어할 수 없으니까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완전 놀래요 막 유력이다! 막 그러고 근데 제가 먼저 이 장말을 보게 느낀 거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얄궂은 분이세요 아니 솔직히 밤에 막 바람이 쌓이고 파도가 높은데 무리로 누군가 걸어오면 당연히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흥미로운 건요 막 파도가 치고 파도가 높고 바람이 막 사서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니까 그때부터는요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더 이상 파도와 바람은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보다 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할 때는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나보다 훨씬 큰 상황인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거냐 그것보다 더 큰 상황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 전에 그 큰 상황은 두렵지 않아요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나의 무력함이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상황보다 나는 더 큰 존재야 그 상황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그럼 그거 당장 해결됐으면 좋겠지 하지만 너가 그거보다 그 상황보다 내가 더 큰 존재라는 것을 보기를 원해라고 하시는 거죠